wedding vlogs 수백 분실이? 예 기둥 선물 유튜브 구독하셨나요? 아 했죠 지금 인증 차이 안 되겠어요? 감사합니다 구독하셨어요? 누구요? 아니요 유튜브 구독 안 했어요? 해야죠 자객인데요? 네? 자객이 없네 빨리 유튜브 끼세요 아 네 어 갑자기 카메라를 했습니다 어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 미리 못독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오늘 KT 화이팅 형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형 오세요 이제 봤거든? 저희 KT 선생님 유튜브 그거 채널에서 나왔는데 네네네 구독과 좋아요? 됐습니다 네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깔끔 깔끔하죠 혹시 뭐 상품이 있습니까? 저 구독했죠? 아 빨리 보여주세요 그럼 유튜브 안 하셨어 맞죠?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홍보도 해 드릴게요 홍보도 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? 네 다 해서 구독하라고 친구들한테 감사합니다 저희 써니뿜TV 오세요 빨리 써니뿜 써니뿜TV 우와 유튜브 구독하셨어요 안 오셨어요? 아 했죠? 했죠? 빨리 보여주세요 그럼 아 다행하죠 다행하죠 안 보여줬으면 맞을 거예요 형만취 괜히 새거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 맞지? 어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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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세요 입은 안 하셨어요 응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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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독부 아 놀래라 유튜브 구독 중인지 핸드폰 긴급 장관 아 아 진짜 아 진짜 당연히 구독 중이죠 핸드폰 안 받았어 KT 손익봉 방금도 봤어요 방금도 KT 손익봉 구독 중 돼 있잖아요 오케이 구독 중 돼 있는 거죠 구독이 네 아 구독 돼 있죠 아 KT 구독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?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콘텐츠 제일 나오는 거요 저 나오는 거 저 나오는 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콘텐츠 지금 우리 선수 중에 안 했을 거 같은 사람 누구야 신리대 막치 drinking 박주원 점검 잊겠습니다 왜요? 저희 유튜브 구독하고 있는지 김수영과 함께 구독했어? 네 지금 한 거 아니야? 아 책 눌렀는데? 책 눌렀는데? 구독 중 무슨 판명 들은 거 같은데 당황스럽다 당황스럽 지금도 보고 있어 지금 아 그래요? 아 근데 이거 맞아요 박주원 뭐? 무슨 당연한 거 가지고 수고 공부미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